한국국토정보공사 조개 아래에서 위로 찍은 거 안 걸리는 거 홀릴게요 1, 2, 3, 4 2, 3 오케이 재밌죠? 그냥 찍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포스터가 총 4일이 잡고 있어요 영화 자체가 워낙에 이야깃거리가 많고 스케일이 큰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나 이거 뭐 지금까지 연기하면서 포스터 4일 찍는 건 처음 봤어요 나 얼마나 멋있는 포스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포스터 촬영 날이에서 영화 촬영 꾸준히 현장에서 상생한 느낌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cic di 동영상 요런 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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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